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1월 13일 오후 4시 40일 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해드릴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종목을 설명해드릴 거니까 같이 참여해서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생방송 중에 텐션을 좀 많이 써서 목소리가 좀 낫다라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한농화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한농화성. 오늘 종가가 18,000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당일 퍼센테이지는 1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3월 달에 낙박이 내려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점을 천천히 올리는 듯한 패턴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좀 컸지만 어쨌든 퍼센테이지 좀 올려주게 되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와줬고 천천히 끌어와줬고 그 이후에 급등으로 주가를 강하게 끌고 오고 나서 현재 자리에서는 약간의 박스권 또는 약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매매 라인들을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낙폭이 내려오고 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유는 앞쪽에 있는 다시 박스권 자리까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박스권 자리에서 들어왔었을 때에도 하단 자리를 노렸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는 이점들이 있으니까 쉽게 건드리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의 저점 라인을 형성한 후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왔지만 여기서 반등이 올라왔었을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를 뚫고 올라와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했을 때에도 앞에 이렇게 종가가 거의 한 보름 정도 좀 머물러줬던 라인이 있어요. 18,500원부터 17,000원까지 라인들이 겹쳐있는 라인이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좀 머금고 올라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나왔을 때 앞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차액 시험 매물도 좀 받아주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폭들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봉 자리를 한번 봤었어요. 지금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선들을 안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봉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밴드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급등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18,000원이랑 17,000원, 200원 사이에 선들을 좀 그리고 차라리 30분봉을 볼까 했었지만 이렇게 본다면 중간 라인이 좀 애매하게 설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차라리 전략을 잡을 거면 1봉 자리로 잡고 1봉 자리로 좀 그냥 위에서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느낌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윗꼬리 자리들 나오는 구간들 먼저 참고를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중간 낙폭이 내려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던 라인들의 두 번째 라인 그 다음에 위에서 윗꼬리 달아주고 버텨줬던 라인들까지 추가로 참고해서 라인들을 이렇게 세 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30분봉이 아닌 1봉으로 전략을 짜봤고요. 현재 줄이 지금 현재 뚫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앞쪽에 또 저항대들 18,800원 그 다음에 2만원 이런 자리들 저항자리를 참고를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도 하고 전략대로 한번 거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뚫고 올라온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뷰 분위기들은 올라오고 낙폭이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쉽게 많이 얘기하는 추세전환 주가가 올라갔다가 낙폭이 내려오고 박스권 자리나 버텨준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러면서 추세를 꺾어서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려왔던 폭이 거의 한 두 달 정도 돼요. 거의 두 달 됩니다. 그리고 버텨줬던 시간도 거의 한 달 정도 돼요. 올라오는데 단반에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도 머물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30분봉상 라인이 안 나와서 1봉으로 보는 전략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위에 일단은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구간대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다시 생각을 한다면 16,000원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집하거나 15,000원 밑으로 매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집하는 라인들까지 다시 설정해놓으면 스윙이나 중타까지도 끌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 일단은 짧게 보기 위해서 1봉상 위에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아봤고요. 그러면 내용도 정리된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한농화성이라는 친구고요. 18,000원 오늘 종가자리 17,900원, 17,500원, 17,200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틱 날패에서 17,000원 잡아놨고요. 특강 가치가 엄청 적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매매하는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1봉상 막 습관자리 나와있던 자리들 있죠. 아까 17,000원 뚫어주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패스전환 도전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안 올라가도 된다라는 거. 하루 이틀 정도 머물렀다 또는 한 2, 3일 정도 머물렀다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본 첫 번째 종목 한농화성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 바로 또 올라갔으니까 보러 가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